봤어 어? 먹혀.. 야 이거 어떻게 먹혀? 아.. 성공 죄송 이.. 몰라 신기하니깐 방송에.. 있음 멤버? 히키남 어? 히키남 랑키 형 아! 랑키 형 상징 강대체 당하세요 님 지금 방풀하는거임? 방풀인가요? 방풀인가요? 나 이거 한번 공격이지 지금 오 방풀 의심하구요 이거 다 맞으면 방풀 의심하구요 A1 떨어진.. B4구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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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없어 없어 없어 내가 공격 클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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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뭔 소리야 네? 뭔 소리야 아.. 뒤질래요? 아.. 심이 많이.. 아니.. 왜 그러세요 예민하거든요 사람이.. 살다가.. 실수 한번으로.. 손모가지.. 아..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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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서버에.. 내가 잘못했다.. 아 미안하다.. 고운 서버.. 얼마나 좋은 서버인데.. 칠리.. 칠리.. 아 미안하지.. 그래.. 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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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밍.. 와.. 깨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 공격.. 아.. 아.. 야.. 이게.. 이게.. 아.. 진짜.. 더럽다.. 칠리.. 여기.. 한번 해보자.. 여기.. 해보자.. 아.. 싫어.. 난 남의 말 듣지 않는다.. 칠리.. 칠리.. 어.. 어.. 아.. 혹시.. 어.. 그럼 여기잖아.. 여기.. 여기.. 아까 전에 어디였는데.. 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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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이 네 군데 중 하나임.. 이 네 군데 중 하나인데.. 저쪽 아까 새로 넣어놨거.. 새로 넣었.. 났을 것 같거든.. 이넝.. 남았어.. 아니 설명 진짜 안봤어 세로로 봤구나 만약에 여기가 맞으면 너무 진짜 본거야 아씨 아네 그럼 아니 레알 안봤어 진짜 이한누나 눈만 맞췄었어 아니 빨리 말해 뚜바 성공이야 실패야 빨리 성공 아 역시 안 보자 아 26 하자 여기 위에 자 여기여기여기위에 26 26 어 26 26 어 26 26 자 아니 아니 순서좀요 아아 뭔데 이럴얼 그럼 이 아래다 여기 아래다 아냐 아냐 여기 해봤는데 그래도 여기여기여기 기다려봐 루인 우리태리 아니야 우리태리 아니야 우리 다음에는 루인 너가 여기 한번 공격해 아니면 내가 여기 할게 그러면 여기 밑에 열 열 여기 세개 세군데인데 스디거를 요 가세요? 누가 트리거를 그렇게 하래? 조용히 하세요 네 내 감방아님 이거 트리거 만드신 분 지금 여기있거든요 방송에 계세요 ilah 예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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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지사? 에이비 사 에초에 사 사에 위치 없는데 됐어 덧ーテ nuevo 아 나 나만 느..나는 그렇게 느껴지? 난 쟤들한테 놀림 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기분 탓이야 그러고가? 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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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거 열.. 저기 열.. 님 왜그러세요? 트리거.. 트리거 여기 없어여 왜그러세요? 방송에서 열.. 키보드에 상쾌가.. 공격.. 공격.. 실효요.. 어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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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빨리! 아니 누가 자꾸 말하네 아! 아 나 맞았어 뭐야 너 맞았다고? 나 맞았어 G5 어? 어 아니야 아니야 G 위치 아무것도 없잖아 KB.. EFG.. 5 실패야 실패 내가 할게 아 뭔가 5 곱하기 5지 아까 전에 그럼 아니 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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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해봐 여기다 해봐 여기다 여기다 여기? 몇이냐? 7.. 저저 한칸 차이야 7D 여기하고 여기 한칸 차 7 4 1 2 3 4 7 4 오케이 7 4 7 4 7 4 뒤지라 7 4 여기 아닐수야 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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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D 어떻게 E로 들어 E? 아 여기가 솔직히 여기 아닐 수가 없다 솔직히 실패일 수가 없다 설마 실패야? 실패일 수가 없다 빨리요 성공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 아니면은 여기거든 여기 해볼까 여기? 여기 아니면은 여기 내 생각엔 여기 같아 여기 여기 가기다 시로 그래 자 여기가 어디냐 7 7 7 F 공격 실패야? 아 진짜 아 이 뒤질래?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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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밑이네 밑에 아니 여기지 그럼 아니야 여기지 7 7 7 F 7 F 해보자 7 F 해보자 7 F 아니면 밑이다 7 F OK 만약 여기도 틀리잖아 우리 자살을 갈게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면 우리 자살을 갈게 자살을 갈게 니네 나 죽여버릴거야 아 나 이거 야 끊어가요 여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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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두개짜리일수도 있잖아 일단 해봐야지 일단 해봐야지 근데 우리 천 지나갔음 아니 종이가 될 수입니다 아니아 우리여 아직 두척에 배가 남아있다고 11 한척 어디갔어 사라졌어 제일 긴거 제일 멋지고 탐스러운거 아니었어 그.. 사라졌어 침몰했음 아니 아 c 어디에요 빨리 말이에요 6자 나오면 우리 그 순간 긴장타야돼 1 2 3 어. 오!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없어요~~~ 아니야? 어, 살았어요~~ 와, 위험사격봐라... 아니, 봐봐. 저쪽 5화자, 언니 바로 옆에 빛나. 미키가 갔어. 바로 옆에. 어우, 디절뻔했다. 내가 쏠래. 아니, 진짜 레알 6자나오는 그 순간 우리 진짜 허리, 허리 좀 조여매야돼. 미키야, 이거 7G 써놓고 있어. 미리 써놓고 있어. 일단 공격 실패랑 칠 뒤져놓고 있어 실패로? 어딨어 나와 함장이란 놈이 뭐라고요? 함장이 뭐예요? 함포장이야 함포장 야 쏴져 이기만 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꼬라지에 배 내쳐 팔아먹은 야 훌륭한 선장은 배와 함께 가라앉는다 했어 맞아 근데 우리는 배를 버리지 않는다 했어 배를 버렸어 우리나라는 배를 배웠어 제2의 세월호 미친놈이? 아니 밤들 세월호는 미친놈이? 아니 밤들 세월호는 미친놈이? 야 우리 차례냐? 아니 아니 저쪽 차례래 한탄 남았어 저쪽 한발 남았어 뭐 이씨 보소나? 단체보소요? 장전하고 있나? 아니 전쟁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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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디 어디야 아니 좋다 긴장 태어내 무슨 실패 어 2,3,4,5,6,7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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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6 나오는 순간 우리 집을 준비해야돼 나는 야 우리 다음에 할 때 이거 한 줄로 쫙 다 열기 쩍 세울까 7G랑 공격 성공을 대기해볼까? 7G 7G 여기잖아 여기잖아 어 거기 으쩍! 내가 까놓을게 오오오 됐어 돼 야 한번더 야 도박이다 도박 도박 아 하지마 이쯤에서 좀 딴 데 하자 네 개일수도 있잖아 네 개일수도 있어 네 개일수도 있어 최대 예상을 해봐야돼 맞아 맞아 네 개일수도 있어 내가 또 박는다? 어 박아버려 빡! 어디고 여기 여기 7 7 7 7 7 에이 성공이다 이거 에이 아아 세 개네 세 개네 세 개네 아 우리도 세금 낭비 한번 해주고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저희 아저씨들 우리 여기 다섯 개 있는데 여섯 개 아니 우리 성공 확률 마시고 우리 여섯 갠데? 근데 보면은 우리 이 사이에 빗나갔단 말이야 두 개짜리가 어디 구석에 꼬라 박히나? 다음 거 하나 미리 예상해 다음 거 하나 미리 생각 좀 해보자 내가 한 판 쏠래 나나나 이리로 와봐 우리팀 아니야 우리팀 공격 아니야 우리팀 공격 아니야 나 이리로와봐 요쯤에 한번 해보자 요쯤에 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래쪽에 해볼래 아래쪽에? 아래쪽에 아래쪽에 이 쪽엔 아무것도 안 나왔어 여쪽 아냐 여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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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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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무것도 없어 없어 우리 근데 우에 없지 않으면 아무것도 흰색이 없어 흰색이 없어 우린 육이 없었는데 육이 안 나온대 육 육 나오는 순간 우리 게임 끝이거든 잠만 나 나갔다 올게 또 땅에 꺼졌어 이분들 대륙간 탄동미사일 장전하나? 대륙간 탄동미사일은 한 발짱이 아니라 한순간이잖아 레이저 장전하세요 잠만 나 스플라인이 레이저는 장전속도 우리 엄청 시험하게 된 것 같은데 여기 번개쳤어 걸레요? 아니 저기 장전속도가 볼트랙션급인데? 뭐 뭐 누가 나 플라잉점 줄래 아니 어딘데 어딘데 어디 공격했는데 어디 어디 맞았어 어 터졌어? 터졌다 뭐 뭐 터졌어 이거 안 터졌는데 1 2 3 4 E가 어딘데 E가 A B C D E 파랑이 아니야 터졌다 이거 터졌다 이거 큰일났다 큰일났다 우리 나 플라잉점 줄래 4카짜리 차 4카짜리 가능할까 우리가 나 여기 쏠래 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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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되겠다 봐 됐음 된거야? 어딘데 우리 아니 이씨 10 10 뭐냐 10G 10G 실패야? 어디야? 10G 실패야? 아니 이쪽 해보자니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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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이쪽 하나 해보자 어디 어디 이쪽 이쪽 내가 해볼게 여기 해보자 여기 어 거기다 해보자 어디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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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이 3 3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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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쁘죠 이거 이거 실패하면 진짜 제발 저쪽 날라든게 해보니까 아니야 실패다 아니야 아니야 믿어보자고 아직 서버 안나왔어 저쪽 안보시고 있다 오 예에이 야야야야 그러면 그러면은 다음 턴이 여기 4개야 내, 내 생각이 못해대라? 아 근데 이렇게 4개거나 이렇게 2개거나 아니 그니까 일단은 아래로 하나 해보자 아래로 다음 턴이 아래로 하나 해보자 이거 아래로 해보자 여기다 해봐 여기다 여기 아니면 아래 여기 말고 차라리 이거 먼저 하자 여기 아니면 여기 어 오케이 일단은 위쪽으론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위쪽으로 아니다 그럴 수도 있나? 이쪽일 수도 있어 여기다 아래쪽은 확률인데 어? 어? 잠깐만 DU 좋다 이거다 없다 없었다 없었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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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쪽이 지금 여기 공격하고 여기 공격하고 여쪽 했던 거잖아 그 아래하고 위로 하던지 아니면 옆으로 옆으로 하면 우리 큰일나거든 여기 선거하면 그 즉시 이거 파기야 그냥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여기 아직 멀어요 여기 아직 멀어요 거기 맞아 영어 P 다운 뭐야? 영어 E 다운 뭐야? 거의 터졌어 F? A B C D E E F 야 우리 이거 터졌구만 터진 애축이다 우리 다음이거든 이제? 지금이거든? 하아 시이바람 자 자 내가 할게 야 야 침묵아 어? 내가 할게 위아래 위아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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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하자 위로 위 여기 여기 위로는 안 해놨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자 우리 생각할 타이밍이야 세 개밖에 없어 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래 위로 하자 위로 가기다 아 위로? 위로 솔직히 안 해놨을 것 같은데 솔직히 위 위에 위에 안 되면 아래로 일단 하나 해보자 아래로? 일단 아래로 하나 해보자 어차피 두 번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아래로 한 번 해보자 아니 아래로 한 번 해보고 여기도 한 번 해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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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아래 한 번 하고 하아 아 제발 안되면 심..죽이면 되고 이 비싼 세그마한 제발 빛을 말해라 아이 뭐냐 아이 아이사 제발 이 비싼 세그마한 빛을 말해라 실패 뜨면은 심흥이 일단 심흥이 죽이냐 심흥이 쳐 죽이면 되고 죽이자 이 새끼야 일로와봐 딱 쳐 내 주변에 버튼이 있다 이리와봐 내 주변에 버튼이 있다 내가 해볼게 J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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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비싼 세그마 비싼 세그마 비싼 세그마 아윽was 이리와됨 요기 아니면 여긴데요 여기 아니면 여기야 여기 아니à 이러다 위일이는 없잖아 여길수 있고 여길수 있는데 무조건 왼쪽이야 왼쪽이야 그럼 강 나왔다 옆으로면 옆으로 4개야 지욱 맞아 우리 한 대 남았어 저기요 한 포상님 한 포상님 울고싶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슬픈 분위기 때문에 신에게도 아직 한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한 척을 못했어 이순신이 너 13척으로 했지 한 척을 못했어 20척으로 했지 12척 12척이나 13척 기록으로 13척으로도 기록돼있거든 한 다만 여기 들어와있었냐 잠깐만 아니 어 여긴데 어디 어디야 어디 우리 이제 원화하면 끝이야 우리 이거 뭐고 검은색이 뭐야 아니 너 실패 아니 말하지마 말하지마 아니 우리가 뭐가 나오면 지냐고 지는지 알려준다고 우리 우리 차례지 우리가 우리가 루인 내가 한번 여기다 해볼게 우리가 5J하고 6J가 나오면서 루인 우리 여기다 한번 해볼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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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볼게 하나 여기 어디야 아니 말아서 설마 듣고 공격하면 진짜 노향심이지 3H 3H 맞아 3H 3H 3퍽 3퍽 성공가 이거 솔직히 성공 성공해야돼 이거 이거 솔직히 성공해야돼 이거 솔직히 성공해야돼 아니면 진짜 우리 자살각이야 야 미치 야 자살하자 야 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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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 이거 이거 아니면 여기 두개다 여기 두개다 여기 두개다 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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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2i 2i 스펠링이야 숫자랑 둘 다 달라져 이건 솔직히 성공이야 자살점 왜 자살점이지 성공 그래 이거 성공이라니까 이거 두칸짜리 끝이고 우리 이제 넥칸짜리만 찾으면 돼 넥 넥칸짜리만 찾으면 돼 요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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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칸이면은 쉽거든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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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우리 여기 안했어 여기 한줄 안했어 여기 한줄 안했어 아니 그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어 A하고 B있잖아 A하고 B줄에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쪽에 하나 해보자 아냐 여기도 있어 여기 다섯째줄 아니 이거 한줄이잖아 두줄짜리 한번 건드려보자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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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자 여기 실패야 실패 업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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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야 실패 제의만 아니면 돼 여기 하자 여기 해보자 몇이냐 업저염 오 오비 오비인데 기다려봐 우리 팀 아니잖아 오비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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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되비 오비되비 오비되들 어색 두 put mucha Cooper 그래 저쪽에 미키는거야? 저쪽에 미키있는걸로 알았는데 우리팀쪽에 미키야 J2 없어 없어 내가 공격할래야 대기중 한포장님 날라갔습니다 루이 남장님 탄도가 날라갔어요 이길수있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여기 세명의 선원들이 세금을 빼고있거든요 실패인가 성공인가 빨리 빨리 실패야 성공이냐 성공이네 야 여기여기 오씨 오씨 기로니아 세로니아가 문젠데 오씨 오씨 아 기다려봐 위아래 하지말고 일단 오씨 오씨 먼저 여기 해야되 여기 그래 여기 해야되 여기도 아닌게 되잖아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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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아 봤어 오비 오비 내가 하자는데 내 출력 봤어? 내가 하자 했다 오비 오씨 오씨 아 위다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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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디 안보이 뭐야 근데 우리 스포 소식 알려줄까? 우리가 위아래 중이야 하나 맞췄어 여기가 저 저기 아니야 제이 아니야 제이 아니야 제이 아니야 야 팔빛! 없어요 야 위아래 위아래 내가 돌격 못 깨야 된다 동격 빠지마 한차 남았어 잠깐만 위인형 빼고 우리 셋이 투표하자 위아래 투표하자 난 위인형 빼고 형 빼고 우리 네명이잖아 난 위인형 빼고 우리 네명이잖아 난 위가 저 내가 선택한다 뭔소리 하지 야 한포장에 선택한다 내가 오비 맞췄다 위아래 위아래 야 솔직히 우리는 상위권이다 위하자 위하자 일단 기다려봐 일단 기다려봐 쟤네 한참 남았어 야 조기경보기가 내 태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위에 맞으면 위에 맞으면 우리 소리 지르자 내가 막는다 이 아름다운 빛깔의 석재벽돌이 모이나 내 우리 인생의 날이 석재벽돌이다 네? 참아 참아 아니 씨봐 이거 지금 장난이올? 짜지마요 은기에서 게임할래요? 아니 그럼 빨리 여기 아니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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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제이만 아니면 돼 10제이 10제이면 클라우드 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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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여러분 제 앞에 쓰세요 이 석재들이 모이십니까 네네 사비 사비 인생을 겁니다 갑시다 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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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사비 실패 성공이냐 실패냐 성공이냐 실패냐 야 아니야 잡았다 잡았다 여기 밑에 여기 밑에 한 번 해봐 루이루이루이 잠깐만 위아래 위아래 아래 아래가게다 아래가게다 육육 육육육 아직 수가 야 NEES 네 네네네네네네 supercom 승리가 코앞에 있어요 거기서 실결하면 리얼 빨리 리얼 그치? 아잇살걸려 이걸 날치니 이걸 날치니 야 조용히 해 우리 잡혀 말하지마 우리 잡혀 말하지마 루인함장님 루인함장님 승리가 코앞에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승리가 코앞에 있어요 말하지마 우리 잡혀 말하지마 탈영관님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탈영관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코딱지마란 배로 면청을 파괴시켰습니까 사령관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령관님 야 솔직히 말할게 솔직히 말할게 우리 공격 한번만 막아도 이겨 이번 턴 진행 끝났나니까 아니 사령관님 한복관님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이 코딱지마란 두칸짜리 배로 면청을 파괴시켰습니까 우리에겐 한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사령관님 우리 이 배로 고축함 옆에를 사 어 겹하신거야 대륙가 다 풍성 이거 두칸짜리인데 알고보니까 6성짜리네 어 이거 6성짜리 강화 몇번 했냐 야 6성짜리 백성짜리 강화 99강 9강 9강 이거 몇성짜리냐 강화 몇번 했냐 강화를 할수있어 할수있어 우리 초계암으로 구축함 잡은 셈이야 이거 아니 이건 진짜 우리 아니 제게 왜케 우리걸려 아이씨어네 할수있어 할수있어 야 웃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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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나름 심각할거야 마지막 마무리 형이 해라 아 적인경먹이가 내 태야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로오세요 루인 루인 우리에게 장식하자 넌 위를해 난 아래할게 실용 형 일로와봐 솔직히 위아래인지 알아야되잖아 실용 형 일로와봐 나한테와봐 내가 강화 10번 성공한 이 포탄 하나준다 제발 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가 할수있는게 한번 공정실패하면 우리가 이기고 성공해도 50분의 마무리야 아니 50분이 아니지 30포지 아니지 그니까 봐봐 지금 3개 나왔잖아 위 아니면 아래라고 안맞았어 채팅치지마 아니 근데 우리 이번거 실패하면 우리 끝나는거랄까 어디 긴장 우리 안맞았어 맞았다 안맞았어 격침당할필이야 성공이야? 성공 잠깐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격침당했다 격침당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할수있어 쟤네가 이 위비를 공격해야돼 아니 조용히해 네 이걸 다지니? 잡혀줘 말하지마 미친놈 나 안말해 너 말했어 나 안말했는데 너 처음에 말했어 정확히 말해줬는데 말하지말라니까 어디어디어디 말했어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하고있어 다들 근데 이게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야 이게 이게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제발 가루지 세루지 쟤네도 몰라 헌뻥상님 격침당했어요 여러분 눌러서 추첨과 즐겨찾기 추첨과 즐겨찾기 추첨과 즐겨찾기 도와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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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어 할수있어 시무 어 어깨동무 어깨동무 할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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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관들 할수있어 할수있어 사람관들 오랜만이에요 어디야 어 어 제1 나 제6이야? 아 터졌어? 아냐아냐아냐 역심당했어 제6맞아? 어 아 아 나진이가 없었어 아 아 이건 팡팡칵이야 팡 아 이거 지네 어 어 이거 우리가 지네 이거 나진이 할수있었는데 진짜 실패라고 아니 성공이라고 우리가 지임 아 아 아 이 한칸을 아 씨 와 아 이걸 지네 이거 안진이 망폴 아니지 이거 33폴 아 방풀 얘기하지마 하 하 이걸 이렇게 지네 안 돼 안 돼 통과 선생님 질수나 오 아 아 아 아 아 진짜 한 톤만 제대로 넘겼어야 했는데 왜 저걸 어떻게 못했지 저거를? 아 참 이분들 초반에 세금남미 오지신 ㅋㅋㅋㅋ 우리 그거 아니 내가 말하지 말했잖아 자아표 미친놈아 맞아 말하지 말했잖아 미친놈아 상태 그거 방푸다 했겠어? 과아아 솔직히 파란색이 되게 진짜 개쩐다 자 너랑 나랑 크로스가 딱 맞았어 언니들 그거 알아요 저희 맞춘거요 다 랑키오빠가 맞췄어요 맞췄요 내가 랑키아H 랑키아 혼자 방송 Muse 뭐? 으 Vancouver 나 마크 전차하면 키고 해 아니 소리 뭐? 얘 둘이 다 말해주고 싫어 내가 왜 죽었는지 내가 설명해볼까? 아냐 아냐 그냥 앉아 그냥 우리 같은 거 인정할게 그니까 와 개설랬다 야 애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정신부작 중 야 가만히 있어 엄마 가만히 있어 아니 우리 있잖아 하나 하나 부수고 어떤 짓거리 했는지 암 하나 발견하면 상하자고 야 우리 그 공격만 실패했으면 어깨동관보다 어깨동관보다 맞아 맞아 우리 막 이기면서 우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야 이 형이 모든 걸 부숴주네 맞아 그냥 꿈과 희망은 없어 아니 너네가 마지막 한계 알았어 형 계단했어 잘했어 형 쓰담쓰담 어 나 말 안하는 건데 그냥 니가 웃긴 짓 한게 하나 발견하고 상하자고로 선택할 수 있잖아 너네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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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어 그러니까 우리 세번 틀리고 하나 겨우 맞췄어 어 맞아 근데 솔직히 재밌었다 솔직히 아 진짜 솔직히 명장면 나왔다 반전에 반전이 섞였다 아니다 야 솔직히 명장면은 아니었어 우리가 이겼으면 그게 진짜 명장면이었어 우리 팀에서 엄청 명장면이었어 아니 아니 근데 보는게 우리 계속 이러고 있어 우리 그냥 이러고 사람은 좀 오시죠 사람은.. 명사님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정사령관님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계속 이겼어 우리 그저 세안이가 여기 아 미키 재밌었겠다 우리 마지막에 두개 남았을때 얼마나 심장 쫄았는지 암 야 우리만큼 했겠음 검은색 파랑색 색깔 섞어서 찍었는데 맞길래 상하좌우에서 고민하다가 아 새로 하나는 있겠지 해가지고 랑키오빠가 사다리타기로 위아래 둘중에 함 안함 함 안함으로 골라가지고 함 아래로 함이 떠가지고 아래 찔렀더니 네 여러분들 네 배틀쉽 하.. 재밌었나요? 하.. 하.. 진짜 개.. 이번에 진짜 오락캐라 캐리 네 완전 하드캐렴 여러분들 다음에 명탐정 네 코난 시리즈라고 모든걸 캐리한 랑키영 홀로 방송에 있어 랑키영 방..편을 시작합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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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추천 안오를 이잝 와 진짜 오락캐리다